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5일 목요일자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래간만에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0.79% 상승 코스닥 0.94%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계가 빨리 플러스로 전환되고 매수가 잡혀야 된다 했는데 선물은 지금 플러스 972계약 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잡히고 있네요. 전일상황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추세 수렴하던 추세에서 지금 깨져버렸죠. 그래서 여기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를 잘 미국이 24,500 여기를 잘 돌파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어저께 저점권 여기는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지저항선들을 끄워놨는데 미국이 추가 폭락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자 나스닥도 플러스 1.45% 어저께 상승한 상황이구요. 자 독일은 뭐 소폭 약세 마감 하락하던 폭 이게 땡기면서 끝냈죠.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보시면 자 240일을 지지를 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일이 살짝 깼으나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장 초반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밀리지 않고 잘 반등 시도 나오고 2450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 추가 폭락보다는 반등을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야간시장도 보시면 자 외국계가 들어올렸습니다. 자 3300개학 최근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어저께 미국 시장 반등할 때 우리나라 같이 반등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선물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좀 오르니까 콜옵션 40% 가까이 반등하고요. 어 푸드옵션 30-40% 막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 아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보시면 플러스 어저께 상승분에다가 플러스도 0.20% 다우전스 미니 선물 지금 상승 중이고요. 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23%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지금 상승에 호재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기관이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선물 다 동시에 지금 쌍거리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다. 자 코스닥도 여기 지지선 850라인 여기를 안 깨고 반등씨도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대음봉 이외에 장대양봉 시현해버리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어저께 제가 대화 나눴던 분 하늘꽃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에 좀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대음봉이기 때문에 하루만 딱 땡겨보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위로 갈 것처럼 보입니까 밑으로 갈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밑으로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것이 약간 페이크성이 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밑으로 가기보다는 좀 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컸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늘꽃님께서 아 밑으로 한번 틀어주고 다시 올리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나가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캔들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양봉이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 시도 이후에 급하게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밀리고 거래가 서면 밑으로 깨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 초반입니다만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갭 상승했다는 것은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오늘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면 더 좋다. 그 의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아마 전일로 기억하는데 콜옵션도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오늘은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그거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콜옵션 자 그렇죠? 자 어저께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서 탄탄하게 좀 환매수 물론 차익실현 여기서 매도 때렸던 거 차익실현하는 부분도 있겠고 자 어저께 만약에 밑으로 추가로 보내고 싶으면 콜옵션 별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드옵션도 사고는 있지만 이것은 양방향으로 다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콜옵션은 이렇게 매수를 어저께 70억 가까이 해줬다는 것은 방향 전환도 조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가 팁을 하나 가져주십시오. 자 외국계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매수로 돌아서야 된다. 전제조건이다 말씀드렸고 고스닥은 매도폭을 퐁당퐁당하면서 매도폭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으나 빨리 강한 매수세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 때리던 거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아까 초반보다 매수폭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환매수 빨리 많이 들어올수록 크게 들어올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자 좋구요. 베이시스 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1포인트 정도로 확대되면 더 좋겠다. 지금 0.8 이 정도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더라구요. 자 베이시스 한 1포인트 정도로 확대되고 순매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 특이한 업종은 자 조선주네요.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조선주 그동안에 상당폭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수주 강합니다. 그리고 IT 전기전자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닥트K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현재 시장에 주도주는 IT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조선주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조선주는 확 깨졌으니까 이제 그것은 주도주는 될 수가 없겠지만 그것은 제외하고요. 주도주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석유화 괜찮다 그랬습니다. 석유화 괜찮다 했고 그러한 주가들이 반등 시도 나올 때도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현대미포는 아 여기 추세를 깨지 않고 갔었어야 되는데 자 중장기도 뭐 본의 아니게 중장기로 가져가 보겠다는 분도 계신데 처음에 방송 말씀드릴 때도 이런 추세 이런 추세 이런 추세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도 큰 물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10만원 인근 오면 손절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강한 반등 시도는 온다면 여기 인근에서 무조건 손절할 것은 아니고 대밀리거나 이런 시장상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뉴스 하나도 안 뜨더니 오늘 뉴스가 뜨네요. 무슨 뉴스일까요?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 성과 상승 지속 정망이 3월 신규 수주가 터졌던 것은 선주와의 성과 협상 때문 신규 수주를 보도했고 성과 상승이 있었다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좋은 내용이네요 일단 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계도 불어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동안에 기간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기간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았고 재빠르게 빨리 매수세로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잘 못했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조금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8만 5천원대 가면 1차로 차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여기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8만원대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일 외국계 매수가 좀 잡혔죠 자 신세계 자 정거점 돌파 이후에 어... 눌리목 주고 다시 재상승 시도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자 퐁당퐁당하긴 하지만 기간 외국인의 관심 꾸준히 받고 있는 종목 자 이마트 여기 잘 안 깬다 그랬습니다 반등 시도 나왔고 호텔실라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고 자 기간 싹쓸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여기 깨지면 안됩니다 근데 보모사는 경이 정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LG화학 여기 박스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자 여기 돌파 이후에 눌리목 줄 때까지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현대중공 자 낙풍이 너무 컸거든요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한국금융지주 이거 깨지 않으면 7만6천 깨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고요 정권주 키움증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삼성증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키움증권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접근할 때는 키움증권으로 접근할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자 석유화학 괜찮다 그랬는데 횡보고 고점에서 횡보 정도죠 뭐 폭락 없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리언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고점에서 신고가 갱신 이후에 좀 눌림목 주고 다시 상성 시도 LD전자 전일 낙폭 커스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접근하기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25만원 정도 오면 몰라도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삼성화재 여기 인근에서 중장기로 한 두 달 코스 들고 갈 수 있다 26만원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대차 낙폭 있었는데 재빠른 반등 시도 이것도 중장기 가져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해놨죠 그죠 KB금융 별로 안좋다 그랬습니다 6만원 깨지는 순간 6만원 인근으로 올라가도 대밀릴 가능성은 없다 금융주 별로입니다 자 SO1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삼성증권 자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만약에 정권주 다음에 접근할 때는 키움증권을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관심 종목들도 상승폭 상당합니다 딱딱히 뽑아놓은 종목들 있죠 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중에 주식기초강의에 보시면 주말에 그러니까 주간 코스픽 코스닥 업종 대표주 분석 이런 방송이 있을 겁니다 그 방송에서 한주간의 주가 흐름 그리고 다음주 전망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닥터케이가 이 종목은 앞으로 주가가 이런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상당한 확률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손절을 재빨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깨진다면 반등시 손절하겠다 말씀드렸고 반등시도 넣으면 15만원 인근에서 10만 5천원 인근에서 손절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잘 가고 있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시항에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닥터케이가 주간 업종 대표주들을 분석하고 있으니 추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닥터케이가 앞으로 한 주간에 종목들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거의 한 3, 40 종목을 응급을 하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이나 단기 스타일 중장기 스타일 골고루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부분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연일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손실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금 느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에 안정될 때까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만 시장 체크하고 마무리하죠 코스닥은 외국인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직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자 이것이 빨리 불어서 돌아서 써줘야 좋은데 어 외국계 선물 매수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던져버리네요 그쵸 자 이것이 흔들기일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권에서 지금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반동시도 나오고 있구요 30분 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지켜내면 2400을 지켜내면 아 당장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드시도 나올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30분 봉상에서 여기 저항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쵸 1차적으로 자 이 저항대에서 세게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슬슬 기는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슬슬 슬슬 기는 정도로 조정받으면 가장 좋다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장후반에 확 들어올리던지 하면 내일도 추가상승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체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그리오래기다리진 않을꺼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